안녕하세요. 판례용보 운영님의 판대한TV의 관계인 전환입니다. 2024년 이후 1일자 판례용보 형사, 부부의 투자사기 피해와 포괄일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3514 판결입니다. 특격병 위반 사기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일했지만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부 A, B에게 임야를 매수해서 분필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하면 원금과 평당 1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분양이 안되면 부동산 명의로 이정해 지급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7천만원을 편치한 걸로 기소가 된 겁니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 5일 날 피해자들을 함께 만나가지고 투자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부부니까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해가지고 투자금을 마련해서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각각의 계약서 주장을 작성을 해서 피해자 B는 4억 7천만원, A는 1억을 송금하게 되는 거죠. 5억 7천만원 중에 한 사람은 4억 7천만원, 한 사람은 1억을 송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대해서는 담보 가등기와 거대당권에 설정을 해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기 피해자 A, B가 두 명인데 이때 이걸 포괄일제로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개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 각각 기망행위에 대하여 재물을 편치한 경우 피해법익을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일제가 아닌 독립한 사기죄다. 그러다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일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는 각각의 계좌에서 이체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법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이 이루어졌고 부부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공통으로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일제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5억 7천에 하나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일제. 수계하지만 동일한 단일한 의사로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것. 그래도 공통, 피해법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된다. 이게 보는 거죠. 여기서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하지만 특격병 위반 사기 5억 이상, 50억 이하이면 징역이 3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 피해기 5억을 기점으로 낮을 경우에는 일반 사기, 높으면 특격병 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독립범죄로 보게 되면 4억 7천만 원짜리 사기 하나, 1억짜리 사기가 따로 되기 때문에 15년 이하가 됩니다. 하지만 포괄일제로 되면 3년 이상, 30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죄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대부분은 상고 기각한 거죠. 즉 이렇게 죄수관계가 특격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일제가 되느냐, 반순 경화법이 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수관계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